설명드리겠습니다. 섹션 1 오른쪽 발 스텝 터치, 오른쪽 발 스텝 터치입니다.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 터치 왼쪽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 터치 섹션 2, 우리 스텝입니다. 아웃, 아웃, 인, 인 다시 한번 더, 아웃, 아웃, 인, 인 섹션 3, 모췰, 파슬리, 파, 포인 진, 공, 인, 퇴 왼발, 포워드 스텝, 블랙, 킥 외발, 외로, 백, 오른발, 터치 리, 로, 섹션 4, 가겠습니다 자, 대각선으로, 포워드, 터치, 백, 터치 오른발 앞으로 스테리오면서 힙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큰 카운트 들어갔습니다 태그 다 드렸습니다